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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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 좋은 건 하나 정도라도 있을까요? B스위치? 찾아버렸어. 대략 한... 중간에서 오른쪽 한두 칸 버섯 같은 것도 잘 찾으면 아하하하 아하하하 와 여기 있으면 들어가세요 띵동 으악! 내가 밟고 있는데 왜 올라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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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인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죽이 죽이지 않나 죽다... 원업 아 제발 아 제발 아하 안돼 안돼 파워야 그거? 그게 뭐지? 진작이 깼지 아 어. 들어가줘. 뭐야. 그냥 막 들어가는데 들어가지나 리세트.. 시 아니라 다른 데로 갔더니 사이에 뭐 없나요? 사이에 사이에 어이고 호호호호호호호호anden 아 Eins 이게 웬 떡 결국 여기로 가야된다? 떨어지는데 바로 위쪽에 그 파이프가 진짜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곳? 아 여기가 근데 바로 여기네? 여기 일로 오는거 좋지 않은데? 전혀 안좋아 이러면 괜히 클랑카만 날렸잖아 괜히 클랑카만 날렸네 그러면 클랑카타고 오른쪽으로 갔었어야 했나본데요? 설마 2문인가? 설마 어? 그렇지 여건 아니었어 좋은것도 없나? 프로펠러 원해요 프로펠러 원해요 오케이 땡큐 여기 오른쪽으로 나오나?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문을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나오나? 그곳으로 나왔지? 여기 들어가면 끝나나? 끝나지는 않네요 어? 어? 안들어가죠 뭐가 나오는것도 아니잖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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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들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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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들어가봤는데 들어가지네. 진짜 여기 쿠팡 왼쪽으로 밖에 길이 없는 건가? 모든 곳을 다 가본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서 피수실 가지고 와서 여길 들어갔어야 했다? 어디냐 여기는? 오 이게 진짜 길이야? 야 괜히 아까 한 번 들어가 보길 잘했네. 결국 쿠팡 왼쪽 멍멍이 이동 곳은 끝까지 확인을 못했군요. 그쪽으로도 혹시나야 길이 이어져 있을 수도? 사실 프로펠러 얻으려고만 하지 않았어도 진작에 깨는데 피스위치 어차피 저기 첫 번째 구간에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 밟고 하나 들고 간 상태에서 피스위치 어차피 제발 어디까지 가야되니? 아이고 아이고 내려와라 아이고 ㅇ 시 significance 오케이 언제까지 가니? 보이지도 않아 오케이 땡큐 설마? 오호 살긴 했지만 스타를 먹으면 안되는데 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요거 아닌데 이러면 안되는데 제발 어 헐 오세요 오세요 갑니다 요 좋아 으 으 으 으 으 또오 슈퍼머리 원이야 이드블럭 없다고 믿겠어? 또야 또 또 또 또 아이고 파이프를 들어가네요 이거는 너무 높아 친구야 이거는 결국 먹었은가? 꼭 내려가야만하나? 그치 내려갈 필요 없는거잖아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먹었어야만 했네 오우 점프력 앗 너무 끝에서 밟았나? 점프가 안되네 아아 어쩐지 천장이 닿더라 그렇지 끝났잖아 끝났짠 오우 젠장 와아 어이 죽을뻔 했잖아 점프력 엄청 높아요 진짜 거의 스프링 점프만큼이나 높을걸? 아마 스프링 점프보단 낮긴 할텐데 비슷할정도로 높아요 아마 스프링 점프력 또 50파말이 원이야 와우 여기 들어가기가 싫지 이거? 뻔하지 뭐 오른쪽으로 발사 어? 길이 없네 처음 부분 아닙니다 오른쪽이예요 똑같이 만들어놓은거지 처음부분이 아니야 야 이 심리전이다 이번에 들어가야되냐 말아야되냐 한번도 안들어가보겠어 오른쪽 오른쪽 아아아아 이거 오른쪽 뚫려있나본데 이거? 좋아 가자 원래는 파이프를 통해서 나왔어야 했는건가? 했던건가?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겨울 끝나는건 똑같죠? 슬슬 도끼가 보이지않나? 아 이거 이거 성매비 아니었구나 오케이 원래 그러면 아까전에 그 문 들어가서 파이프 들어갔었어야 했던건가? 요우 두번째 앱을 안갔기때문에 신기록에 나온 듯 싶습니다 네 오우 추얼스릿 나 진짜 오늘 처음 하는거같애 기억이 없어 스프링에 한 번 튕겨서 멈추기 힘들어요, 이거. 냠냠! 냠냠! 안 돼! 잡으려고 했던 건데 왜 그게... 밀렸어. 아이, 좀 바로바로 밟혀줄래? 이든... 이러지마! 어깨, 낑겨 죽지 않도록 잘 지나가라. 이거 얘가, 얘가 엉덩방을 찍으면 이거 내가 그동안 모두 죽여서 위험한데 그거를 점프로... 어어, 제발, 어어, 제발... 오케이, 피하고... 아이, 무서워... 안 돼! 어허... 어허... 이걸 사네, 와... 아, 진짜... 근데 이거 내가 있는 곳으로 날리면 그니까... 우빨이잖아,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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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끝났구요... 이거... 보너스는 필요없다... 저 보너스 3개일텐데 아마... 와... 근데 진짜 착지하는 순간 불을 코앞으로 날려가지고... 피해진 게 다행이네... 와... 시간에서 훈렸던 것 같은데...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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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해 보인다... 오우 오토스쿨 죽는다 버섯 괜히 먹었쓰 체크포인트 피스위치 들고 오길 잘했네 피스위치가 안 끝나아 피스위치 아... 아... 잠깐... 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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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하하하하 좋아아 저거, 저거 초파에 튀어나오는 것도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이, 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오케이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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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